안녕하세요. 저는 리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반갑습니다. 마스터 전략. 한 단락에 한 화제만 다룬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 화제별로 세분화하는 경우 화제가 하나가 한 단락으로 구성하는 게 상대방들도 이메일을 볼 때 이메일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메일을 쓰시는 게 이메일 회신을 받을 때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결하게 쓴다. 문법적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긴 문장을 쓰기보단 짧은 문장으로 구조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더욱 효율적이고 나중에 이메일 쓰실 때도 더욱 빨리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휘를 쓴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풀었어야 글에 생동감이 생기고 조금 더 부드럽게 문장이 만들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주어를 활용한다. 영어 글쓰기에 사물을 주어로 쓰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 강조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물주어는 여러 종류의 국제 거래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할 때 자종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연결사를 잘 활용한다. 연결사, transition은 구분과 구문을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어구. 예를 들어서 however, in addition, furthermore 이런 단어들을 쓰실 수 있고 대등한 개념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내다. 영어 글쓰기를 할 때 대등한 개념은 같은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두 개념의 형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단락에 한 화제만 다룬다. paragraph인 거죠. 문장이 아니라 한 단락에 여기서는 respect에 대해서 말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respect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거예요. Let's respect each other. Respect is polite behavior as a result of thinking that the other person is more important than you. We had better accept other people's opinions although their ideas and personalities are different from ours. 그래서 respect. 누구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락에 그렇게만 쓰고 다음 단락에는 다른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게 쓴다. 굳이 길게 쓰다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잘못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간결하게 쓰는 습관 그리고 구체적인 어휘를 쓴다. The promising young businessman opened the letter, read it, and made a note of its contents. 이렇게 하면은 문장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잘 굴러가죠. 그리고 사물 주어를 활용한다. 이것은 active 와 passive 라는 게 있는데 active voice는 대부분 subject, verb, 동사, 그리고 object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데 passive 같은 경우에는 이 subject와 object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passive 같은 경우에는 object, 그 다음에 동사, verb, 그 다음에 subject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bject, 그러니까 사람, 인물로 주어를 잡는 거죠. 누가 어떤 행동을 이럴 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을 뒤에 말하면은 훨씬 더 formal한 문장이 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 쉬운 표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Tom painted the house. 톰이 집을 페인트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subject, Tom, verb, painted, object, the house 보다 passive voice으로 말할 경우에는 The house was painted by Tom 이렇게 말하면은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The house was painted by Tom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Tom painted the house 이게 조금 더 informal하고 조금 더 편한 느낌이죠. 근데 이메일을 쓸 때는 사물 주어를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문도 보면은 products shall be purchased and sold here under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NXA 이거는 계약서나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인데 맨 처음에도 object 인물 주어가 아닌 사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드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formal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연결사를 잘 활용한다. Many people enjoy taking their children to the zoo. It is a chance for children to see animals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see anywhere else. However, I find the zoo a depressing place to visit because animals are cooped up in small cages. 이 연결사를 통해서 이 단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ransition, however 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연결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은 그 단락을 아주 편안하고 그 읽는 사람, 수신자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메일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개념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내다. Formally, science was taught by the textbook method. Now, it is taught by the laboratory.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두 개로 해도 되는데 그냥 문장 하나로 조금 더 부드럽게 옛날에는 과학을 책으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laboratory, 연구실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규칙들만 잘 생각하시면서 이 영어 글쓰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formal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마스터 표현 몇 가지를 볼까요? Here under 뭐뭐의 아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 표현은 대부분 계약 문서나 좀 중요한 문서에 많이 사용됩니다. Terms and conditions 이거는 많이 보이는데 조건 또는 약관인 거죠. 약관 그리고 set forth 규정 또는 기준 등을 개시하다 제기하다 명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Unit 1 마무리를 하고 Unit 2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Unit 2